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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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오늘 패션에 관련된 밸런스 게임을 준비해봤는데 여름에 롱패딩 입고 촬영하기 겨울에 반팔 입고 촬영하기 여름에 롱패딩 입고 촬영하기 더위를 안타시는 편이시나요? 아니요 입기는 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밖에서 야외에서 야외 지금 겨울이라고 하는데 겨울에 반팔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춥죠? 여름이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남이 보기에만 예쁜 옷 대 내 눈에만 예쁜 옷 입기 내 눈에만 예쁜 옷 진짜 남들이 보기엔 어 저게 뭐야? 저런 거 입고 다니지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건 좀 별로인 것 같은데 별로 패션 주반에 있는 편이 아니라서 그러면 만약에 어디 놀러 나갈 일이 생겼을 때 꾹꾹꾸로 완전 꾸미고 나갔을 아니면 꾸안꾸로 막 놀러 나갈 친구들이랑? 꾸안꾸도 아니지? 그냥 난 너무 추억 생각했는데 안 꾸? 안 꾸? 안 꾸? 안 꾸 걍 남기고 맥락하고 있어 가! 셋! 안녕! 자 마무리 종료 마무리 축하해요 그러면 남부님이 첫번째거 보시고 다 된거 같은데 두번째거 얘기해주세요 큐 아니야 아닌건 아니야 손이 부직있어 큐 큐 빨리 가는데 잘 어울리는 느낌이다 하나 더 입어볼까 뭐가 그렇게 급할까 거의 택바리 뭐야 이거 아니야 지금 내 스텝들을 찍어야지 안 높이네 빨려 네 이런 씬이 있어요 홍보팀이 좋아한다고 얼굴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알았어 큐 큐 이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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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까 빨간 꽃무늬는 안돼 그걸로 싸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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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니야 이거야 이거 이거랑 아까 그 빨간 거랑 싸줘 꽃무늬는 안돼 딱 그걸로 가자 오케이 어 안 좋아 아니지 처음 이게 이게 처음엔 좋아 근데 이게 꽃무늬는 제일 좋아 꽃무늬는 처음엔 안좋아하는데 재밌는지 매절친구 청완에 제발 잘 이럴 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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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 좋아하는 것부터 안 좋아하는 것부터 내려가는 거죠? 오케이 오케이 좋아해 좋아해주세요 좋아해 좋아해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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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해주세요 오케이 괜찮아? 괜찮아 괜찮은 것 같아? 기다려 기다려 뭔데? 예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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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만의 손을 그런 느낌이야 그래? 하나 더 어? 하나 더? 어울리는데? 귀여워 귀여워 완전 귀여워 이거 이거 귀여워? 귀여운 컨셉은 아닌데 하나 더 멋있어 그렇다면 하나 더 귀여워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